저는 그저 뼛속까지 한국인인 저 자신이 보고 싶은 그런 영화를 만들어왔을 뿐입니다. 이렇듯 예술 세계에 속한 우리 모두는 각자 다루는 매체와 국적과 시대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세계의 모든 예술가, 모든 시대의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묵한 국회의원회의원회의원회의원회의원회의원회의원회가 당첨되었습니다. 긴을 거ум을 받고 있습니다.